쇼캠 타임 쇼캠 타임 거의 10시 인데요 지금 따뜻하게 우리 군댕이들 잘 자요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의 핑크는 뭔가요 따로코롬 마스크를 써줍니다 저는 쇼핑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이따가 갔다와서 패션쇼 한번 할게요 안녕 아! 머리끈기 샀다 귀엽죠? 짜잔 짱 귀엽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귀여운 비닐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고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보그랑 촬영을 하러 흠흠흠 오늘 하트 파티에요 여기도 자세히 보고 하트 포카이 형이 포카이 형이 이거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카이 형이에요 찰란색 머리죠? 제가 지금도 셀프캠을 켠 거는 트루밀크랑 시리얼 뒤에 있을 때는 머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끝! 이거는 팬분한테 받은 머리띠 근데 세안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